아 놓으라고 찢어지면 사줄 거야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쨌든 버텨나가고 있는 그래 충분히 감정도 되고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고민할 시간이 어딨냐 딱 한 컷 사용하지 않은 게 이제 엔딩 장면이거든요 현실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계속 현실 네? 너무 한쪽만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계속 하긴 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등산을 좀 다녀보려고 이렇게 했을 때 짠했어요 뭔가 모르겠지 않았어 기분이 좋더라구요